오늘은 KB증권의 김두원 연구위원을 아마 저희 3프로TV에서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경제방송 앵컬할 때 자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분입니다. 나와 계십니다. 김두원 연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웰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진 위원하고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조금 시차가 인터벌이 있긴 있는데 미국 대선이 워낙 중요한 화두죠. 오늘 미국 선물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민주당의 집권을 더 확실하게 가능성이 높아지면 반독점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장이 움직이고 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몰라 4년 전에도 그랬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로 하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가 좀 달랐나요? 이번에 TV토론회 보시면서? 일단은 TV토론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TV쇼라고도 부르는데요. 소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대선을 앞둔 TV토론회는 부동층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일 수도 있고 또한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번 토론회를 끝나고 나서 언론들의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바이든이 잘했다. 슬리피조가 버럭조로서 좀 더 역할을 잘했다. 따라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의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요 언론들의 폴이라고 그러죠. 지지율도 그런 쪽으로 스포트라이트 반영이 되더군요. 반영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TV토론회가 트럼프한테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전혀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난 대선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16년도를 보시면 당시에는 1차 토론회가 9월 26일 날 있었고 2차는 10월 9일, 3차는 10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의 TV토론회 이후의 지지율의 차이를 보면 오히려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힐러리가 더 없어간다는 거죠. 토론회에서는. 그렇죠. 토론회를 했는데 지금이야 트럼프가 언론에 대해서 상당 부분 컨트롤 능력이 높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TV토론회에서 트럼프의 치부가 좀 더 드러났던 것이 지난 2016년도에 토론회 이후의 양 후보 간의 지지율의 격차였습니다. 그때도 힐러리 크린턴이 앞서 나갔죠. 여론조사상. 그런데 토론회를 한 다음에 지지율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따 뒤에도 잠깐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결국 정책적 아젠다를 누가 구체화 시켰느냐. 더 나아가서 양 후보 간의 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치부가 어디가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컨센서스와 다르게 작용했느냐. 즉 반전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16년도에는 결국 힐러리의 대세론을 무너뜨렸던 이메일 스캔들. 그게 2차 토론회부터 트럼프가 주기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막판에 상당히 흠집을 주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메일 스캔들이라는 게. 그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있었던 1차 토론회. 물론 바이든이 선방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하기 전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토론회는 당연하다. 오히려 2차, 3차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트럼프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 과거의 토론회를 보더라도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트럼프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1, 2, 3차 하면서 계속 벌어졌습니까?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그런 연장상에서 이번 토론회가 뭐가 중요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 네 가지 정도가 끊임없이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겠죠. 지금부터. 그렇죠. 경제라는 것은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여파, 또한 회복의 대응 이런 것들도 전부 녹아져 있는 이벤트일 거고 두 번째로는 특이하게 올해 이슈가 됐었던 인종차별 그 부분이 분명 이번에 이슈가 계속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두 후보의 신상 문제. 저는 이 부분이 지난 2016년도 힐러리를 무너뜨렸던 이메일 스캔들처럼 바이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뇌간. 신상이.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시도했죠. 아들 문제. 했죠. 헌터 바이든인가요? 네. 차남입니다. 헌터 바이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헌터 사냥이라고도 하는데 트럼프가 헌터 사냥을 시작할 거다라는 부분. 물론 뒤에도 쭉 얘기가 있겠지만 차남이 개인 신상에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의 신상을 보면 마약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형수와의 관계, 사생화 논란 이런 개인사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 첫째 형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첫째 아들이 사망한 다음에 첫째 부인이죠. 첫째 부인과 둘째 차남이 열애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사 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 이유는 당시에 헌터 바이든이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이 있었죠. 고 바이든이 장남인데 델라웨어 주죠. 델라웨어 주에 검찰총장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죠. 그래서 사실 조 바이든의 얼굴을 보면 사실 그늘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런 아픈 가족사가 있는데 그 가족사 중에 이 헌터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의 아픈 사실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정표도 있을 것이다. 저도 분명히 그 부분이 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고요. 다만 중요했던 게 이 헌터 바이든이 지금 조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오바마 정권 시절이죠. 그 시절에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했을 때 동행하면서 상당 부분 로비스트로서 아니면 변호사로서 이권 개입을 했다는 부분이 지금 중국과 관련된 이슈 분명히 이 부분이 바이든한테는 조금 뇌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도했는데 대체로 조 바이든이 그걸 딱 해가지고 잘 방언을 한 것 같긴 해요. 이번 토론회는. 이번에는 준비는 잘했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스포츠라이트를 받았다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역시 경합주이죠. 결국 미국의 선거제도를 감안했을 때 경합주가 어디선에 승리하에 따라서 결국 대선의 주인공이 갈리는데 최근에 경합주를 보면 상황이 좀 재미있습니다. 뭘 재밌냐면 제가. 표가 준비되어 있죠? 네.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좀 작은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도. 네. 경합주 코로나 확진자와 실업률의 관계네요.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죠. 네.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 이내인 경합주입니다. 쭉 보시면 대개 한 11개 지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지역이 평균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미국 전체 평균보다 좋으냐 안 좋으냐를 제가 한번 봐봤어요. 왜냐하면 결국 경합주에서의 경제 상황을 봐야 될 거고 코로나19의 여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쭉 봤더니 보시면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전체 실업률이 9월 달에 7.9%로 업데이트가 됐지만 아직 미국에서 주별 실업률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달 기준인데요. 보시면 8월 달에 미국 실업률이 8.4%를 기록했을 때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균보다 낮은. 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쭉 보면 대부분 위스콘신 엘조나 대부분이 다들 실업률이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네요. 경합하고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바이든 지지율과 트럼프 지지율 그 칼럼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경합주라는 거죠. 현재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오하이오가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조지아는 5.6이니까 굉장히 낮고 미시간이 8.7이니까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애리조나인가요? 웨스트 버지니아. 아니요. 애리조나는 5.9%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위스콘신 6.2. 아칸소 아이오나. 아칸소 아이오도 평균 이하고요.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도 경합주인데 초경합주죠. 6.5로 더 낮고. 그다음에 뉴햄프셔 여기도 6.5. 그러니까 경합주의 경제적인 상황이 트럼프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분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떤 말씀은. 이거는 어디 분석한 걸 따오신 거예요? 김돈 위원이 그냥 하신 거예요? 제가 만들었죠. 의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지금의 여당인 트럼프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고통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9월 전까지의 일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두 후보가 오히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디가 더 모나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자 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까 실업률하고는 의미 있게 한번 본 것 같은데. 코로나19도 결국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민싱하고도 상당 부분 여행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표보다 좀 더 자세히 있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준비가 됐을까요? 몇 페이지시죠? 3페이지 왼쪽 차트에 보시면. 3페이지. 2020년 대선의 네 가지 변수.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주지사들의 당적에 따라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당적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고 줄었는지 추세를 쭉 따온 겁니다. 빨간 선이 공화당 주지사 지역이네요. 맞습니다. 훨씬 높으네요. 그런데 보시면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발 확산이 극대화됐었던 7월, 8월, 9월 그때 특히 공화당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컸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는 트럼프한테 상당 부분 불리했죠. 그런데 지금은. 수렴하네요. 수렴. 대부분 2만 명대로 당적을 떠나서 양당의 주지사 지역에서 대부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수렴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물론 제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여당인 트럼프한테 심판론이 있을 거다. 하지만 1월부터 11월까지를 쭉 놓고 봤을 때 1월부터 9월까지가 트럼프한테 상당 부분 절대적으로 열의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열의의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2016년과 지금이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결국 이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지지층이 지지율이 실제 득표를 얼마만큼 트래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또 바이오스도 오차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만 우리가 의지해서 전망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실업률이라는 측면과 또 민주당 지역 공화당 지역 주지사를 선택했다는 게 아마도 판세가 그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이 차트를 보니까 2020년 9월 넘어가면서는 거의 분간을 못할 정도로 비슷하게 떨어져 버렸군요. 그렇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상당 부분 경감되면서 두 주지사의 당적에 상관없이 상당 부분 안정세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그렇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서야 대가 되냐. 여대야소가 되냐.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인데 상원이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민주당 우위론 이런 것들도 사실 왜냐하면 예산 확정이 여기서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사실 이렇게 외체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신선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 어쨌든 한번 보시죠. 네. 5페이지인데요. 국회에서 첫 직장을 한 우리 김두현 의원이 이럴 때 빛을 발하시는군요. 그래도 항상 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5페이지 오른쪽에 제가 준비했던 것은 상원은 특이하게 올해 총 100석 중에서 3분의 1인 35석이 선거를 치릅니다. 쭉 보시면 밑에 한번 보시죠. 35석 중에서 심판을 받는 즉 선거에 심판을 받는 공화당 의석이 23석.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12석. 그렇다면 객관적만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한테는 유리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2, 3석만 가져오더라도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그러니까 올해 선거를 치르는 이 35개 지역의 경기를 한번 봤어요. 과연 이 경기는 또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번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이 아닌. 실업률이 민주당 심판을 받는 민주당 의석이 심판을 받는 그 주가 실업률이 굉장히 높네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뭐가 경향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화당 지역은 트럼프가 처음에 이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일단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경제화통제계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경제가 좀 돌아간 측면이 있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양극단이 있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부적인 락다운에 동참하면서 경제 자체가 메커니즘이 좀 더 스톱됐기 때문에 이렇게 후폭풍이 나오는 거죠.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코로나19에 대한 여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거는 또 경기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금의 이런 한쪽으로 우세했던 이 폴 이것을 다시 한 번 곱씽어볼 수 있는 작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업률 변수를 넣어서 보니까 굉장히 차별적인 모습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앞으로 트럼프가 조만간 퇴원했기 때문에 유세를 엄청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고용 얘기를 엄청 합니다. 고용 얘기. 실업률 얘기. 우리는 정상화되고 있고 일자리에 복귀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 다 여기 데이터에 동거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데 결론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가정을 해놓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고 그 추론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미국 대선 및 상하 양원 선거의 시나리오별로 스토리를 한 번 얘기해볼까요? 그렇죠. 이 자료는 6페이지인데요. 사실 저희 KB증권에서 이미 발간된 자료를 제가 좀 더 추격해온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원하실 거예요. 어느 한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속 시원하게 한 번 얘기해두면 어떨까. 그런데 이번 대선은 물론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과정은 엄청 불확실할 겁니다. 불복 가능성도 있고 선거 결과가 11월 3일 이후에 한 달가량 늦게 나올 가능성도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다만 결과는 누가 되든 사실 미국 경제한테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요즘에 많이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 시나리오이겠죠. 백악관의 주인이 트럼프와 바이든일 때 더 나아가서 상하원이 바뀌었을 경우. 다만 하원은 워낙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기운 측면이 많고. 지금도 압도적으로 하원의 의석이 민주당이 많으니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를 할 때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게 또 하나 스킬이기 때문에 하원은 디폴트로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봤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상원이 공화당일 때와 민주당일 때를 건 바이 건으로는 좀 봤더니 결국 트럼프 공화당 민주당은 지금과 똑같은 체제인 거죠.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 세금 감면 혜택이 지속된다. 이거는 기존의 구도가 이어진다는 데 가장 안정적인 완충망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리쇼링입니다. 탈중국화. 리쇼링을 외친 지가 사실 오바마 정부 때 보다 꽤 오래됐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총매 역할을 했던 게 트럼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권 경쟁이라는 무력도 썼지만요. 그게 과시화가 될 것이냐. 지금 정부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실제 기업들이 반응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 민주당이었을 때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드디어 탈중국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략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 한국의 산업들에 대한 전략이 나오겠죠. 이 부분이 가장 매끄러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바이든 민주당 민주당일 경우에는 이게 흔히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클린 스왑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최근에 앞에서도 사장님이 좀 말씀 주셨었지만 금융시장이 이쪽에 많이 어떻게 보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했던 게 바이든 그러면 증세에 대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법인세 증세. 법인세를 인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35%인 법인세를 21%로 낮춰놨는데 그거를 한 번에 35%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한 28%까지는 올리겠다. 그런데 또 미국의 법인세는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인들이 내는 세금은 30% 언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 있는 건 사실이죠. 더구나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들, 규제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민주당 큰 정부 2.2조 플러스 알파. 그렇죠. 많은 돈을 쓸 것이다. 경기 부양. 그렇죠. 트레이드 오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증권사는 지금이 연간정만 시즌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미국 경제의 GDP 그로스를 상당 부분 산출하고 추계하고 있는데 지금 부양책이 연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얘기하는 2.2조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산청을 해봤더니 각각의 멀티플레이어가 좀 다르긴 해요. 지난 케어스법이 통과됐을 때 2.3조 달러가 통과됐을 때 2년 동안 미국 경제의 약 4%포인트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동일한 규모로 2.2조가 통과된다 한다면 세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2년 동안 미국 경제가 4%포인트. 그렇다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한 4% 가까운 프로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올해 마이너스 4%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올해하고 내년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또한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플러스 알파의 효과는 성장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과정은 엄청 불확실한데 사실 선거가 지나고 나면 플러스 알파의 효과는 대선 초기기 때문에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상하 양원단 민주당 이게 그야말로 오리지널 여서야 되잖아요. 이게 상원을 뺏기는 것이죠. 지금 구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35개 지역에서 실업률이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잃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즉각적인 마찰이 좀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네요. 사실 이때는 제가 예전에 첫 직장에서의 경험을 잠깐 비춰보면 지식권자와 지시를 하시는 권력 집단과 행하는 집단 간의 이견이 생기면 결국은 지시하는 사람이 뜻대로 됩니다. 다만 1년이 될 게 2년, 3년 걸리던 것이죠. 딜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겠지만 상당 부분 진통이 있을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그의 특색은 그걸 못 기다리고 즉각적으로 행정명령들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일킬 소지도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똑같은 구도에서 상원을 잃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시나리오 중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로만 보면 1안, 2안보다는 3안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4안, 바이든이 되고 상하 양원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 이것도 부분적으로 여서여야 되네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시하는 사람과 중간에 행하는 사람의 절반이 다른 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최근 미국의 언론들을 보면 공화당의 중진들 중에서 트럼프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이든이 됐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대량의 재정부양책. 물론 그게 나중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불안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다. 다만 두려운 것은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지지층을 모아왔었던 법인세 인상, 인상카드. 그런데 인상카드가 공화당에서 상당 부분 완충작용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부분 결국 될 거다. 올라갈 겁니다, 세금. 하지만 오래 걸릴 거다. 그런데 앞에 트럼프하고 달렸던 것은 바이든은 그래도 무지박지한 행정명력은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2, 3, 4 이 시나리오별로 여러분 어떤 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확실합니다. 4번은 기괴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여기에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공화민주, 현재 의회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상황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장악하는 거 아까 블루웨이브라고 했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 상황에서 여서야 돼 상하 양원이 다 민주당 그다음에 바이든이 된 상태에서 상원공화당, 하원민주당 현재가 유지되는 그 상태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채팅창에 1, 2, 3, 4로 한번 여론조사를 좀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김두원 의원 제가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는데 재밌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내일 아침에 미국에 있는 김동석 이사라고 제 기억이 맞다면 2016년 미국 대선을 정확하게 예측한 분이에요. 제가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은 한국 언론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일방적으로 힐러리가 된다고 하는지 조금 그런데 제가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동석 이사를 내일 아침 저희 시간에 줌으로 화상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거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면서 유세장을 다 가보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내일 할 텐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쳐주시고요. 일단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KB증권의 김두원 의원과 흥미로운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의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잘 때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패스업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본황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편안한 숙면은 본황칠의 이노큐 한번 드셔보시고요. 김두원 KB 증권의 김두원 연구위원과 미국 대선을 아주 경제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본 대선 분석 중에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미국 대선 결과를 한번 회고해보면 이번에 시나리오별로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점검해볼까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2페이지입니다. 일단 이 표는 제가 주로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색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한 해, 지난 4년 동안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통령이 아닌 순간들의 제스쳐도 많았죠. 행정도 많았고. 그런데 인기가 과연 있냐. 표를 한번 보시면 사실 2000년 이후에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2004년 WBC밖에 없습니다. 그 WBC도 사실 9.11 테러에 대한 효과 때문에 재선할 때 상당 부분 과반 이상의 득표를 했지 그러네요. 대부분 표는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죠. 선거 인단에서 이겨버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투표율이 물론 미국은 점 떨어져서 60% 언더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올해 대통령을 정할 거야라고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보다는 사실 힐러리아 찍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인기는 대부분 글쎄요. 트럼프보다는 반대편 지형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표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6년을 잠깐 회보해보죠. 지금은 하원이 바뀌었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으로. 하지만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백악관도 당당한 트럼프 공화당 상하원 양원 다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복귀해 보시면 트럼프 됐다고 다들 힘들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경기도 좋아지고 오히려 금리를 언제 올릴까를 걱정할 정도로 맞아요. 주가도 급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2008년을 한번 보시죠. 서프라임을 안고 위기를 안고 탄생한 미국의 정부였습니다. 뭐라고 하죠? 오바마와 양원을 전부 민주당이 가져간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앞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2번과 동일한 현상이 될 수 있는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매우 미국 경제의 타격이 컸지만 또 그만큼 빨리 회복했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 증세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은 있지만 과거 하나의 목소리를 냈을 때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는 상황에서 상하영은 다 블루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악한다 하더라도 와 반시장적인 거 막 해가지고 막 아수라장 되고 그런 상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나쁘지 않네요.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과정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결과는 그런데 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좀 갖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박빙이야 이거. 지금 여론조사. 트럼프가 이긴다고 원사이드하게 이긴다는 분은 아예 없잖아요. 바이든이 이기면 좀 갈리더라고요. 비교적 큰 표차로 이길 수도 있다. 혹은 아니야. 박빙이야. 그런데 박빙의 무게중심이 됐을 경우에 아니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공언했기 때문에 아 이거 우편투표 이거 문제 있다. 그리고 나는 뭐 내 권리다 이거. 확실히 할 때까지는 정권 인수를 안 도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초회사태에서 선거를 치르지만 결과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비극일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불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불복 가능성이 왜 높아졌는지는 다들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겁니다. 올해 우편투표가 예년 보통 평균 23에서 24% 정도 행해지는데 올해는 기간마다 좀 다르지만 50%에서 70%까지도 우편투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투표 수의 50에서 70%가 우편으로 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 일정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기의 지지율이 만약에 박빈이다. 아니면 어떤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초기에는 트럼프가 앞서다가 나중에 바이든이 다시 한번 역전하게 된다면 많은 변수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1887년도에 선거 인계 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를 하고 권력을 이양할 때 이러한 순서를 따르라라는 것인데 러프하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은 1단계입니다. 2000년도에 잠깐 경험을 했었습니다. 38일 동안. 11월 3일 날 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개표 결과가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아니면 상대 후보가 불복해서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면 각 주에 그 분쟁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면 적어도 12월 8일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세컨드 라운드로 가는데 세컨드 라운드부터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1단계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추후 차후를 도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간극은 남아있는 건데 2단계가 되면 이제 감독이 들어가는 거죠. 무통령이 감독하에 재검을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하게 되고요. 거기도 결과에 불복된다. 이번에는 워낙 해외에서 오는 2주 투표가 많기 때문에 그조차도 잘 컨트롤이 안 된다. 가늠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야 국가가 개입하고 대법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양성 반응을 보였던 이벤트가 대법원 임명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여기서 또 이제는 하이려트를 했죠. 공화당에서 공화당 그러니까 보수 계열의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불복이 되면 마지막 극단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년 1월 20일 이때는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그렇죠. 세임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도무지 결론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서명하고 여러 가지 테크닉과 기술이 있지만 거기에 차기 권력의 이항은 하원의장한테 가는데 최근에 하원의장이 갖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이죠. 랜시 펠로시잖아요. 맞습니다. 펠로시가 트럼프와의 대립각은 또 여러 정황에서 나타나길 것입니다. 아주 강성이죠. 만약에 스무스한 정권 이항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때 만약에 하원의장이 대행을 한다 한다면 상대분 또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에 선거를 하지만 실제 러프하게는 내년 1월 20일까지 아니면 2, 3개월 동안은 어떻게 보면 블랭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최고 지금 걱정스러운 시나리오인 것 같네요. 누가 이기든 간에 서로 불인정하는 상황. 박빙이래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리서치는 다른 데서도 일부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정권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지금 처리될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 3분기 빠른 회복 이후에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정책적 모멘텀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양책이 지금 네 번째 부양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년 1월 20일까지도 이게 지연되고 연기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게 또 미국 경제 계속 장미비만 볼 것도 아니고 또한 반대편에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불법 가능성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실제 통과될 법안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이연되고 마냥 느려지면서 미국 경제 실물 경제 충격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표에 보시면 최근에 공화당이 얘기하는 히로스니까 영웅법이죠. 2.2조 달러.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다음에 공화당이 얘기하는 힐스법. 그러니까 치료해준다는 거죠. 힐링하는 법 1.1조 달러. 그런데 이 규모는 사실 수렴이 가능해 보입니다. 3.4조에서 2.2조까지 내려온 것처럼 2.2조와 1.2조 중간 사이의 규모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세부 내역을 보시면 히어로스법은 대부분 돈이 다 사회보장 쪽에 포커스 온 되어 있고요. 힐스법은 공화당의 특유의 기업 지원 쪽에 포커스 온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2.2조. 히어로스는 기업 지원에 아주 인색하네요. 거의 안 쓰고. 공화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1.1조 달러 힐스법은 35% 이상을 기업 지원에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오늘 내일 대선을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연내에 부양책의 합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규모는 다를지언정 들어가는 돈들이 달라서 이게 합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네요. 총액에서 이견은 좁혀질 가능성이 많으나 세부 항목에 이 돈을 왜 여기다 쓰냐라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배합 간 주인이 결정되는 내년 1분기가 오히려 통과 시점이라고 저희는 기본 가정을 깔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1월 20일 이후까지도 분야가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대선의 불확실성이 실물경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연 지금의 여당이 공화당이 왜 이렇게 규모를 줄여가면서 물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도무지 왜 빨리 처리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티냐 그러니까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당이 버티기는 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들어가는 돈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수령 과정이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업수당 그러니까 지금 600달러에서 500달러, 400달러에서 줄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줬던 거. 그걸 추가적으로 더 주다 보니까 유보 임금이라고 해서 바이 데피니션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미니멈한 임금선인 것이죠. 그 선이 올라와 버렸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는 추가 수당을 받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고용의 유인, 인센티브 자체가 헌저히 적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왜 계속 머뭇거리냐. 제가 오늘 쭉 여러 자리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공화당과 트럼프한테 유리한 것은 실업률입니다. 고용의 유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분이 혹시 추가적으로 부양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그 상태면 민주당이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내막에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저희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도훈 위원이 물론 국회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도움되는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방송 첫 출연이기도 하고 하셔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표가 납니다.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저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하셨거든 내가 초심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런데 저희 출연자라서 제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치켜세우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정치학자들이 하고 미국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프레임들이 있다고들 평가를 하죠. 선호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경제를 다루는 분이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많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상당히 신선하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댓글에 굉장히 많이 달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가 한 4주 어간 남았는데 시청률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호응 때문에 선거 이런 게 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의미 없는 분석을 우리가 뭐하러 여러분과 하겠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요. 나름대로 좀 특이할 만한 해석 그리고 평가 분석이 있으면 여러분께 자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내일 아침에는 미주 한인 정확한 직함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여러분 다른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동석 이사님인가요. 그분을 미국 현지에서 유권자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연결을 해서 또 현재 리얼한 얘기도 여러분께 미국 대선에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위원은 자주 오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까이 계시잖아요 또. 자 KB증권의 김두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